입시 코리아 웨거진 주간대기 2015년 12월 첫째 주에 입시 핫 이슈입니다. 201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이 지난 2일 발표되었습니다. 수능 성적표에는 영역별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이 기재되었으며 검정고시, 사지역 고교 출신 응시자들의 경우 시도교육청에서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앞서 1일 발표된 2016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에 따르면 국어 A형 130점, 국어 B형 129점, 수학 A형 136점, 수학 B형은 124점, 영어 130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수능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이 전반적으로 어렵게 출제된 수험생들의 성적이 작년보다 많이 떨어졌는데요. 이를 보여주듯이 이번에 수능 만점자는 16명으로 지난해 29명에 비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수시버직 합격자 발표는 9일까지이며 수능 성적을 반영하는 정시 원서 접수일은 24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됩니다. 강남지역 입시 업체들이 진학지도라는 명복으로 운영하는 컨설팅 프로그램이 시간당 최고 66만원을 받고 있는데도 아무런 제세를 받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 관련 시민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지난 29일 발표한 학원 실태 조사에 따르면 강남지역 컨설팅 프로그램 23개 중 64.2%가 강남교육지원청이 정한 컨설팅 교습비 기준 분당 5천원을 위반하고 있었는데요. 조사 결과를 보면 1분당 교습비가 가장 높은 한 학원은 서울상위권대학과 의과대학 지원자의 경우 60분 상담에 66만원의 상담료를 책정했고 1분당 1만 천원골로 교습비 기준의 2배를 웃돌았습니다. 90분 상담을 하는 이응교육 컨설팅은 심층 대면 상담에 77만원, 기본 대면 상담에는 55만원을 받았고 상담 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수백만원대의 컨설팅 비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학원법 위반이 빌비재한 것은 소액, 벌금 등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이라고 보고 과징금 도입과 더불어 벌금, 과태료 등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법으로 학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사한 10개의 컨설팅 업체 모두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아 학원법 규제를 피하고 있다는데요. 이 중에는 벤처기업으로 등록해 운영 중인 곳도 있다고 합니다. 1시간에 66만원이면 정말 대박 벤처기업이네요. 2015년 12월의 첫째 주 입시코리아 매거진 주간 브리핑이었습니다.